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할 말씀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친구들에게 복으로 돌아갈 거야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는 내일 또 만나 안녕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